뿅! 아니 뭐라고? 여성분들만 가입이 가능한 여성 시그니처 암보험이 10월 6일까지만 판매가 되고 10월 10일부터는 보험료가 대포 인상된다고? 보험함! 굿모닝 보험함입니다. 반가방방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H손보사의 시그니처 암보험 그리고 여성 건강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요즘에는 첫번째도 가성비 두번째도 가성비 세번째도 가성비 네번째도 가성비 뭐든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넓고 보장 한도가 높은 시그니처 암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전에 앞서서 10월 6일까지만 레이디 암플랜이죠. 간단하게 고지만으로도 부담보나 할증 없이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레이디 암플랜이 10월 6일까지 내일까지만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H손보사 거의 웬만한 상품들은 10월 10일부터는 보험료가 소폭 아니여 대폭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자 H손보사의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은 남성분들이 정말 질투할만한 일단은 가성비 그리고 암 진단시 최대 6번까지 부위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C77 일단은 전이 암플랜 그리고 C78, 79, 80 특정 암플랜 최대 3천만원 3천만원인데요. 더 원하신 분들은 5천, 5천 최대 1억까지 전이 암 진단금은 보험료 1, 2만원대로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값기경제죠. 우리 유사암, 갑상서암, 기타피부암, 경계속용량, 제자리암 거기도 천만원씩 넣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일단은 암 진단비, 일반화 진단비도 최대 본인 납입 여러개 많게끔 5천이든 3천이든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가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고요. 특히 전이 암보험 같은 경우는 타사 대비 15분의 1, 17배 정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여성 시그니처 암보험 이번주까지만 판매가 되고 다음주부터는 보험료가 왕창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이디 암플레는 이번주 10월 6일날 판매가 종료가 되다 보니까 15세부터 건강체는 65세까지 그리고 유병자는 15세부터 80세 혹은 90세까지 파워풀하게 가입 나이도 아주 길게 노년층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여성분들을 위한 여성만을 위한 온리 유일무일하게 여성을 목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여성 시그니처 암보험 내일 10월 6일까지만 저렴한 보험료로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험망의 한 주평은요. 남성 전용보험은 언제 나와? 내년 1월달 출시 예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